그럼 지금부터 함수에서는 어떻게 Lifecycle API를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살펴보기 전에 이거는 얘기들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만 실습 환경을 다지고 앞으로 가시죠 일단은 제가 이전에 짰던 코드를 보니까 제가 깜빡 졸았나 봐요 이상하게 짜놨어요 여기 펑션 스타일 컴포넌트에 랜덤 버튼을 눌렀을 때 시간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것 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서 랜덤을 클릭했을 때 투스트링이 Set Data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Date로 바꾸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하나 더 만드는데 얘는 랜덤으로 하고요 이거는 Set Number를 하고 값은 메스점 랜덤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럼 이제 잘 동작하죠 이거 이제 정렬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개의 변수를 만들 건데요 첫 번째는 펑크 스타일 컬러는 블루 그다음에 펑크 아이디 0이라고 해서 우리가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할 때 로그가 많아지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색깔과 아이디 값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위치해야 될 코드는 뭘까요? 콘솔 로그 펑크의 얘는 랜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색깔을 자 이렇게 C를 주고 그다음에 펑크 스타일 이렇게 해서 색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더하기에서 펑크 아이디 자 이거 펑크 아이디로 바꾸겠습니다 하는데 실행할 때마다 1씩 증가시키고 싶으면 앞에다가 더하기 두 개를 주면 실행될 때마다 1씩 증가하고 그 값이 제가 되죠 자 에러가 나는데요 왜 에러가 나나요? 아 여기도 펑크 스타일이라고 했네 재밌는 스타일이나 자 여기도 펑크 스타일로 바꾸고 그리고 콘솔 로그를 한번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펑크 랜더 1이라고 하는 값이 잘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게요